자 여기 이 문장이 뭐가 잘못했을까요 읽어보면 recently dyad systems can induce an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 through a charge transfer intermediate 이게 점이 빠졌네요 점은 있다고 치고 뭐가 잘못했을까요 영어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영어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뜻이 이상하죠 뜻이 왜 이상한지 잘 감이 안온다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recently the plus and minus charges attract each other 이것도 영어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죠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이상해지죠 왜 그럴까요 plus minus charge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서 잘 알고 있죠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진리에 가까운 그런 팩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recently를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뜻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plus minus charge가 서로 당긴다는 게 서로 끌어당긴다는 게 recently 그랬다 그런 뜻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웃기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dyad systems can induce an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이아드 시스템이 efficient single fusion process를 induce 할 수 있다는 게 recently 그러냐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최근 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뜻이 굉장히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recently를 아마 이 학생이 이렇게 쓴 이유는 최근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recently it has been known dead year가 있겠죠 이 dead year가 dyad system이 이렇다 라는 게 recently 알게 되었다 발견되었다 recently found known도 있고 found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recently it has been known has been found that plus minus charge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그 사실을 recently 누가 발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좀 덜 어색하죠 물론 plus minus charge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발견됐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a recent study reported that 이하로 해서 that the plus and minus charges attract each other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덜 어색하죠 물론 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recent study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에다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recent study reported that 이후에 dyad systems can induce 이런 식으로 쓰며 아무런 어색함이 없죠 아 아 감사합니다.